일단 50원 가줄게요 네 저희 둘만 아 일기가 먹으세요? 자 오늘은 비주얼하고 녹두 삼계탕을 먹으러 갑니다 날이 더워지기도 하고 닭을 먹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삼계탕을 먹으러 가는데 오늘도 가서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형님 저희 주문할게요 오잉 저랑 아기랑 둘입니다 일반 삼계탕하고 녹두 삼계탕 네 일단 50원 가질게요 네? 아 저희 둘만 아 일기가 먹으세요? 바로 조심해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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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가 당근 먹자 아빠 똥끼야? 응 아빠 똥끼야 응 그 똥끼야? 그 똥끼야? 응 아빠 똥끼야? 아빠 똥끼야? 아빠 똥끼야? 응 아빠 후추도 뿌려줘 후추야 저기도 뿌려줘 아파서 아빠 꺼야? 아빠 꺼야? 아빠 꺼야? 그렇지 밥이 안에 들어있어 응 밥이 숨어있었어? 밥이 숨어있었어? 응 밥이 숨어있었어 밥 많이 있어 밥 많이 있어 응 많이 있지 밥 많이 먹으면 돼 기름다 기름다 어 뜨거운 기름다 응 오빠? 너 국수 부어? 굵게 안 뜨거워 피자 한 번 먹어볼래? 땅콩 안 뜨겁다 안 뜨겁다 응 안 뜨겁지 Could be 누군 앗ál 밥도 안 뜨겁다 아이고 라면하고 라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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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어 먹어 비쥬 잘 먹으니까 아빠 기분 좋네 왜 이렇게 잘 먹나? 조금씩 먹어 미쥬도 국물만 먹어볼래? 미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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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만 먹어 미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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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도 저희는 맛있게 먹고 나왔구요 역시 닭이어서 비쥬가 맛있게 잘 먹었던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비쥬의 먹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